어? 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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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 좀 봐! 무슨 일이야? 마르코! 나, 나 이것 좀 봐도 나 지금 봐느리 미쳤나 봐 이 근처에 재밌는 일이 좀 더 있어 설명은요? 배가 사라지기도 하고 선원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어? 저게 뭐야? 유령선 지, 진짜 유령선? 상태가 좋은데? 좋았어 간다고? 다고나지? 미쳤어! 비싼 물건이 많을걸 아, 사라 돌아온다면 그렇긴 하지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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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르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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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침없이 유령선을 간거로 같이 가자는 말도 없고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아 바람이 멈추고 바람이 멈추고 바람이 멈추고 시간이 멈춰서 유령선에 나는 마법에 걸리는 유령선을 향하며 기다려다 다 말 못하고 웃었단 말도 할 수 없어 고장난 아침마 고장난 아윽히 고장난 이 세상 유령선에 there 와,Now Bir Corey 여기 바람은 완전히 어른해 저기 기타는 혼자 걸어가 다다 가운데 떠 있는 바다 하늘 아래에 또 하나의 아기 자, 루이스, 너희도 가질래? 뭔데? 더블 대회의 성원은 아무도 없는데 부엌 구석에 물 두 잔 잡히고 있어 옷과 모자와 반응 자고만 빵과 과일과 술과 반응 빛불 아버지 그렇게 평생 바람은 새풍기고 갈리고 잭은 문을 열고 앤몬이는 규칙을 깨고 벗을 돋 내리는 유령선을 탔어 유령선에서 훔쳐온 맑은 망원경 속으로 로사일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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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사일랜드